일찍 오느라 아침 못 먹었죠? 샌드위치랑 두유를 좀 사놨어요. 한번 먹어보세요. 아침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말아요. 속이 안 좋아요. 이건 매니저님이 나에게 말해준 건데 잊으셨어요? 어...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? 왜 자꾸 쳐다봐요? 빨리 먹어요. 샌드위치 식겠어요. 매니저님, 오늘 일정 내가 정해도 되나요? 아니요. 그것보다 평소에는 당신이 날 위해 스케줄을 만들어주잖아요.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일하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요.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사소한 일로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요. 당연하죠. 중요한 포인트도 다 메모해왔어요. 내가 보여줄게요. 어... 허락한 거예요?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요. 어... 가는 길에 유명한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서 커피를 한잔해요. 사람 몰리는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